지금부터 오늘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종목장세, 테마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슈별로 짚어보겠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레모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엠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그럼 오늘 저희가 다뤄볼 네 가지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또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트럼프 수혜주, 오후장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와 오늘도 자동차 관련 종목도 흐름도 좋습니다. 네 가지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은 코스닥을 긴급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와 S&P500 지수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우리 증시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오전장에는 2%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이슈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지수 상방이 조금 제한된 모습인 것 같은데 김희수 대표님,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일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닥 볼 때마다 승질이 납니다. 이렇게 계속 또 소외를 시키는 게 또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일단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벌써 한 4일째 러셀 리치원이라고 하는 중소형 쪽들이 막 열심히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한국의 비슷한 쪽에 중소형 주로가 갇힌 코스닥은 왜 이럴까라고 봤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수급이 안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팔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 특히 기관 쪽에서는 사무펀드나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가 계속 연 6월 중반부터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수급이 안 좋아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시총 상위 쪽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 에코프로 BM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를 중심으로 메모리 커지면서 거기다가 또 같이 이어지는 또 그쪽이 타겟이 되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압박들 삼천당 제약과 리노고 빼고는 거의 압박이 들어오는 게 이게 가장 큰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여전히 수급이 어느 정도 변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참 대응하기 어렵다는 쪽들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주연 대표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만 봐도 지금 코스닥 지수만이 지금 연간 등락률 3% 넘게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 20% 넘 가까이, 또 나스닥 지수도 26%. 지금 코스닥 첫 거래일, 올해 첫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하락 종목 수가 지금 무려 1,1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방 김미수 대표는 지금 수급이 좀 돌아서지 않는다면 코스닥 지수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주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고 일단 보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또 가장 우리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게 트럼프 이슈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다시 좀 당선 가능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트럼프가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좀 인식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또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가 아무래도 금융적으로 완화적인 어떤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많이 잡아놨던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일 가능성을 좀 대두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장기 국채 하락세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반증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성장도 쪽으로 그래도 수급이 좀 받쳐줬었는데 다시금 이제 성장도에서 가치주로 다시 좀 빠져나가면서 수급적인 이탈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의 좀 가장 부진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좀 힘이 빠질 때 그래도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좀 잡아줄 텐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2차전지의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좀 생각들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코스닥에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수급 문제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쪽으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개인만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가 매수 전략으로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사는 게 좋을지 우리 이주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가기에는 살짝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코스피 쪽에는 소폭이나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삼성전자 향입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기존 주도하던 그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아직까지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이 전환이 되고 이탈이 되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한데,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명분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강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관망세가 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또 ASML 실적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 결과들을 좀 지켜보려는 것 같은 그런 관망세가 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ASML이라든가 TSMC의 실적 발표 이후로 결과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이탈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이상 현재의 어떤 주도주의 흐름 자체는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방산, 조선 이런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업종들 중심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좀 반증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들로 지금 당장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 트레이딩 장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수혜주에 주목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지금 온 경제방송이 다 트럼프 이야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수혜 섹터로 그동안 방산과 건설기계, 또 원전까지 수혜 섹터 꼽히고 있는데 원전은 아무래도 지금 체코수주 소식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원전주들 좀 쉬어가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방산과 건설기계는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방산주, 건설기계 시세 죽지 않고 살아 있거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 내가 개인 투자자라면 난 이쪽을 보겠다. 방산과 건설기계, 어떤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 라면이 아니고요. 요즘 또 계속 트럼프 수혜만 나오다 보니까 또럼프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또 원전 약간 탈락하는 분위기? 아니면 또 물론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커져서 나오는 분위기라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건설기계 그리고 또 방산 이쪽으로 많이 압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선택하라고 하게 되면 건설기계가 맞을 것 같고요. 방산은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건설기계는 지금 변화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쪽과 연결될 수 있는 흐름들이겠죠. 그런데 이게 또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의 건설 경기가 이제 드디어 바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터난다라는 관점들과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쪽의 건설, 건설 이쪽도 어떻게 보면 해외 수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대형사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해외 건설 쪽, 건설재부 이런 쪽까지 파항이 그렇게 안 좋았을 때도 어느 정도 꾸준한 성과를 낸 업체들이 오히려 저평가다, 소외됐기 때문에 저평가다라는 관점들로 연결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추가로 하나 더 포함시키게 되면 어제 발표됐던 중국 지표들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일단 소배 판매가 2%라고 하게 되면 말 다 했죠. 벌써 팍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나왔을 때 부동산이 안 돼서 소배 경기까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정부가 뭔가 변화의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기대감 말로 그대로 기대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을 바라봤을 때 이왕 고른다고 하게 되면 재건주, 건설기계 이쪽이 더 낫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건설기계 쪽이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방산과 건설기계 어느 쪽을 더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반대로 방산주를 아직까지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좀 굵직굵직한 모멘텀들이 하반기에도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또 아까도 말씀을 했었던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방산주랑 사실 연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방위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는 앞으로 트럼프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계속 같이 좀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불안정한 게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2분기 방산업체들 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를 기점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방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 천국 레이더 1조 2천억 원 규모 수주 일단은 확보한 상황이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반영 물량들 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루마니아 K9 수주도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도 그동안에는 매출액이 좀 이언이 되면서 부진하긴 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반등을 보색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그 잔고 프로젝트가 중장기적으로 좀 증가할 거라는 현재 기대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방산주들은 지금도 충분히 좀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 쭉 끌고 가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부진하게 아직까지 상승이 많이 나오지 못했던 종목군들도 다 같이 전반적으로 키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좀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좀 담당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화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같이 좀 상승이 나오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네요. 이주연 대표는 방산주가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오늘 방산주 내에서 LIG 넥스원도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키맞추기 관점에서는 한화 시스템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만약에 트럼프 수혜주를 일단 초장에 초반에 딱 잡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웃고 계실 거지만 관련 종목 머뭇거리다가 못 사신 분들은 지금 워낙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잘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초로 하기 때문에 미국 자체만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켜야지 이런 거니까 당연히 그 전략이 맞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이주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당연히 영향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10% 정도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그런 영향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보셔야겠죠, 당연히. 일단은 리쇼어링 정책은 사실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바이든한테서도 좀 이어져 왔었고요. 좀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미국의 공장을 새롭게 짓는다든가 인프라를 새롭게 확보한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관세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 타격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트럼프 수혜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방산도 괜찮을 것 같고 건설기계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관점에서 참고로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은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주목받은 제약바이오 두 종목이 있는데 바로 삼천당제약과 보로노이입니다.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보로노이는 오늘 폐암치료제 임상을 자진 취하겠다라는 소식에 오전 장애 10% 넘게 급락했다가 현재는 그래도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김미수 대표님, 삼천당제약과 보로노이 지금 주가가 완전히 갈리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바이오주입니다. 그걸로 다 모든 게 해석되지 않나 싶은데 바이오주는 딱 차트가 이뻐 보이고 또 여기서 더 갈 것 같은데 항상 보게 되면 뭔가 또 이런 작은 문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천당제약도 지금 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아침에 갔던 상승폭 많이 반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주의 특성을 좀 아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뭔가 차익매물과 아니면 또 약간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만큼 대응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흐름들이다라고 먼저 강조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부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갖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셔서 뭐 정도 부담 없는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커질 변동성을 대비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보로노이는 어제 시간에서 하한가 들어가면서 조금 억울한 측면들은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폐암치료제 후보물질 관련된 VRN11이죠. 이쪽에서 나오는 그의 미국의 임상 1A상을 일단 철회하고 오히려 B상으로 빨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용량에 대한 투입 여부를 좀 바꾸겠다라는 의도가 나오면서 어떤 임상을 취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주가는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대한 어떤 주가의 패턴들을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큰 계획은 이상 없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오른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본 반응들은 맞다 그러면 이런 차익 매물이 나올 때 다시 공략해보는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응의 영역에 펼쳐진 바이오주들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도 오전장에 16% 가깝게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한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여러 항암 치료제 모멘텀도 있고 기술 이전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보시면 어제 기준으로 코롱 티슈지는 12%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이백도 세계 최초 노화세포 제거 기술 물질 특허 등록 소식의 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유한 양행도 오늘 또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알테오젠도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안에서 그럼 비만 치료제를 제외하고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주연 대표님? 네, 일단은 모멘텀 자체는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좀 많이 무서워하시는 경우들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일정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전에는 기대감으로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려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파이프라인 일정이 좀 예고돼 있는 기업에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특히나 그중에서 좀 볼만한 게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22일이네요. 8월 22일에 넥라자랑 그리고 아미반타맘 FDA 승인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충분히 좀 기대감 반영될 수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천방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시총이 5조 원 이상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또 빠르게 윗고리가 달리면서 좀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일단 MSCI 편입에 대한 좀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계속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삼천방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MSCI에 일단 편입이 된다고 하면 보통은 좀 조정받는 경우들 단기적으로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테르가제 이번에 허가가 됐죠.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DC 치료제와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일정들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연내 파이프라인 이전에 대한 기대감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를 또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 미국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연내 통과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11월 이전이 될 거라고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CDMO 관련해서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을 제하게 되면 중국의 우시라는 기업이 있는데 우시가 담당하고 있는 중소형 CDMO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반사수회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을 확보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R&D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라든가 리각앤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대선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연내 생물보안법은 통과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굵직굵직한 모멘텀을 가진 제약 바이오 종목들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종목들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현대차와 기아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차는 한 2%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기아도 지금 한 2%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면서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지난번에 29만 9,500원 딱 500원 모자라서 30만 원 돌파를 못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과연 30만 원을 돌파하고 34만 원 목표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차 이제는 좀 갈 수 있을까요? 500원 들여서 보태고 싶네요. 30만 원 찍었다고 우기고 싶네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분위기는 일단 실적 좀 열어보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좀 한 6월에 나왔던 수출 동향이나 판매 데이터가 약간 꺾이다 보니까 심리가 빠르게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율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기대감은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자체가 이제 또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비우효적인 시각 쪽에 약간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들도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흐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구제 쪽에서는 가장 큰 수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조금만 더 밀렸으면 사고 싶은 가격대까지 올 뻔했는데 여기서 터나하네요. 그래서 여전히 아마 지금 27만 원대 밑에서는 계속 또 추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비중 확대 관점 쪽은 자리를 좀 노려보자는 쪽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같이 움직였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뒤로 주가만 하락했지 밸류업 관련된 쪽에 철회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메리트 높다라는 쪽에서 34만 원이 끝일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4만 원을 넘어서 40만 원 선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자동차 대표주를 포차 안에 담아볼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이 가면 또 아우더 가야 되잖아요. 자동차 대표 종목들이 지금 호실적 전망되는 가운데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품주도 워낙 너무 못 갔어서 이번에 좀 갈 수 있을지 싶은데 이주연 대표님, 부품주를 간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대차한테 가장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 IPO도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IPO가 9월 달에 현재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인도 안에서 같이 좀 따라가서 그 부품사로서 어떤 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만한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같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사실 SL이기 때문에 SL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SL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대차라든가 기아차가 해외 사업을 좀 잘 하게 되면 여기서 구조적인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또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었는데 상반기에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여기랑 함께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니까 북미 지역에서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5.9%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증가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까지 좀 종합시켜 봤을 때 일단은 좀 전체적인 현대차 자동차 판매 호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도 시장까지도 함께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SL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SL 같은 경우에는 인도 법인의 이익 비중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고수익을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도 법인의 이익 비중이 17%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놀라운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IPO하고 그리고 4조 원 정도 IPO 현대차가 확보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인도 내에서 투자를 감행을 할 거다. 이런 현재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SL이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는 SL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의 눈 종목 탑픽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준비해온 탑픽주 매수의 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마지막 섹터에서 자동차 얘기를 했었는데요. 형보다 아우가 조금 낫습니다. 그런 쪽에서 기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아 지금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거의 지지권 다 와서 터널 자리가 됐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 기대감 2분기는 현대차보다는 훨씬 더 약간 14% 정도 컨센서스 상향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변화를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약간 목표가 15만 원대를 잡아보고 대응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순절가는 지난번 박스권이 이탈되는 11만 원대 정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는 기아를 선택해 하셨고요.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저는 ABL 바이오라는 종목 보고 있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는 제가 아까 바이오 말씀을 드렸을 때 어느 정도 실탄이 확보된 기업을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ABL 바이오는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1,400억 정도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바이오 마일스톤 수치가 600억 정도 들어올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올해 안에 또 이중항체 항암제죠. 항암제를 빅파마 또 기술 이전까지 예정을 해두고 있는 기대감이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는 비중 확대 의견으로 현대차와 기아를 고민하고 있다면 기아에 한 표를 던져주셨고요. 이주연 대표는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 내에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으로 ABL 바이오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후짱 흐름 눈여겨보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